북한이 신형 중장거리, 극총속 미사일용 고체 엔진 지상 시험이 대성공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단거리, 장거리에 이어 중거리에서도 고체 엔진 기반 미사일을 갖게 됩니다. 안정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신형 중장거리, 극총속 미사일용 고체 연료 엔진 지상 분출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 총국 등이 어제 오전과 오후 동창리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중장거리급 극총속 미사일에 장착할 다단계 고체 연료 엔진 지상 분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통신은 이번 시험이 대성공이었다면서 신형 중장거리 극총속 미사일을 개발 완성해 시간표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도 엔진 시험을 참관했습니다. 김정은은 이 무기 체계의 군사 전략적 가치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고체 엔진 지상 시험을 실시했고 올해 1월 이 엔진에 극총속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는데 이번 시험은 기존 시험을 바탕으로 다시 중장거리 고체 엔진의 성능을 검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단거리와 장거리 미사일의 경우 고체 엔진을 갖고 있지만 중거리 미사일은 고체 엔진이 없었는데 이 미사일 개발이 완료되게 되면 중거리에서도 고체 기반 미사일을 보유하게 됩니다. 북한이 이번 시험을 대성공이라고 한 만큼 조만간 신형 중장거리 고체 엔진을 장착한 극총속 미사일의 발사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